한국 직업방송과 연합뉴스티비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뉴스 부대의 고용플러스입니다. 이번에 산불이 집중된 강원 동해안 지역은 봄이면 상춘객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산불로 일부 관광시설이 소실되고 소비심리마저 위축되면서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국내 인기 대화드라마를 촬영했던 세트장입니다. 속초 지역 대표 관광코스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산불은 이렇게 드라마 세트장까지 모두 태우고 바로 옆에 있는 리조트 근처까지 번지면서 모처럼 여행을 온 투숙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강원 산불은 봄경치가 한창 무르익는다는 음력 3월, 춘 3월에 발생해 관광도시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고성과 속초에서 해마다 반짝 특수를 누렸던 미시령 힐클라임대회와 설악 벚꽃축제는 개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숙박업소에는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 미리 해둔 예약을 철회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폐허로 변한 동해 망상 오토캠핑장은 운영을 중단하고 환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포항 횟집 상가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고, 주말마다 극심한 정체가 이뤄졌던 서울 양양고속도로 통행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마저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산불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 전체 산업의 85%가 관광산업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께서 속출을 더 많이 찾아주셔야 됩니다. 수백 명의 보금자리를 아사간 산불이 이제는 관광지 상인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전 지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피해 사업장을 하나하나 살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전과 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강릉지청에 고용지원 산업안전대책팀을 구성하고 산불로 기계와 기구, 안전장치 등이 손상된 사업장에 사전 점검도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50만 4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2만 6천 명, 4.1% 증가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명, 11% 늘었으며 지급액은 6,397억 원으로 23% 급증했습니다. 이로써 월별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1월 이후 2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맞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내놨습니다.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 개를 만들고 수출 83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관응을 깨는 규제 혁신 없이는 요원한 이야기라고 지적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세계 첫 5G 상용화를 알리며 야심찬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우선 민관이 30조 원을 투자해 3년 뒤인 2022년까지 전국망을 완성하고 5G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류에 기반한 실감형 콘텐츠, 집과 일터, 이동의 모습을 바꿀 스마트 도시와 공장, 디지털 헬스케어와 자율주행차 등 5대 핵심 서비스와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2026년 관련 산업 생산액은 180조 원, 수출은 83조 원에 이르면서 세계 시장 15%를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자리 60만 개 창출 전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넘어야 할 대표적인 산, 규제 개혁입니다. 현행법상 드론은 비행 고도와 구역도 한정돼 있고, 자율차는 주행을 위한 주변 사물의 위치 정보 파악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기기를 이용한 원격 의료도 불법입니다. 정부는 응급 의료 과정에 5G 기술을 적용하고 일부 지역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들인다지만, 소규모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5G 규제를 얼마나 푸느냐에 투자 확대와 인재 유입, 세계 시장 주도 여부가 달려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갑작스러운 조양호 회장의 사망으로 이제 한진그룹의 경영 구도 재편은 시급해졌습니다. 아들 조원태 사장을 중심으로 구도가 짜여지겠지만, 세금과 상호펀드의 움직임 등을 고려하면 경영권 방어가 다소 힘겨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조양호 회장의 사망으로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지만, 한진그룹의 지배 구도는 이미 준비해온 대로 아들 조원태 사장 중심으로 짜여질 전망입니다. 그룹지주사 한진칼은 대한항공 대주주로 진에어와 카로텔 네트워크, 한진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조 회장의 최측근인 석태수 사장이 이 회사 대표를 맡고, 조 사장이 그룹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행동주의 펀드인 KCGI의 공세가 재현된다면, 상황은 이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진칼의 보통주 중 조 사장의 지분은 2.34%, 현아 현민 씨의 지분을 합쳐도 7% 정도입니다. 문제는 숨진 조 회장의 상속될 지분 17.84% 입니다. 몇몇 공제를 감안해도 워낙 고액이라 대부분 상속세 50% 대상이고, 특수관계인 지분 상속에 붙는 할증 20%까지 감안하면 지분 관련 상속세만 2천억 원 안팎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분 절반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조 회장과 3남매 지분 중 4%가량은 금융기관에, 3.5%는 한진칼 관련 세금을 나눠내며 국세청에 담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2대 주주인 KCGI가 최근 지분율을 13%대로 늘리면서, 이전보다 한진과의 경영권 방어가 좀 더 어려워지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 한국공항, 진에어 등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한진 그룹주의 강세는 조 회장의 별세로 그룹 지배구조 재편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름 뉴스 TV 이진우입니다. 10대 그룹의 지난해 영업성과가 양극화를 보인 가운데 일자리 상황도 그룹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그룹 계열 97개 상장사의 직원 수는 작년 말 기준 65만 6천여 명으로 2017년 말보다 0.6% 늘었습니다. 그룹별 직원 수를 보면 LG,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한화는 감소했지만 삼성, 현대차, 두산, 롯데, SK는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호황 덕에 직원 수가 7년 만에 10만 명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단순히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을 막을 권한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A사가 직원 B씨에게 내린 징계를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는 B씨가 연차 휴가를 내자 일손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는데도 무단결근했다며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은 사람들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줄여주는 제로페이가 서울에서 시작된 지 4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제로페이 가맹점이 서울에서만 10만 개 업체라고 하는데요. 늘어난 가맹점만큼 소비자도 찾게 될까요? 백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제로페이 가맹점이 10만 호점을 돌파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직접 10만 호점을 찾아 특별 제작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결제 부담을 줄여주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가맹점은 이제 서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 소상공인 업체 40만 개 중 10만 개 업체가 제로페이 가맹점이 된 건데 하루에 660여 점포가 신규 등록된 셈입니다. 가맹점은 충분해졌습니다. 이제 소비자 유인책이 필요한데 여전히 결제 편의성은 고민거리입니다. 현재는 휴대폰에 은행 또는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을 가동해 QR코드 스캔으로 결제해야 하는데 이달 말 편의점 제로페이 가맹점과 함께 포스 연동도 가능케 한다는 방침. 시범 서비스 4개월이 넘었음에도 시범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지만 이달 말 소비자 편의성이 강화되면 정식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다양한 민간 결제 플랫폼 사업자와 연동해 제로페이 사용 시 혜택을 주는 이벤트를 연이어 펼쳐 소비자들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백기련입니다. 아직도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택시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바가지 요금으로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한 택시기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택시기사 A씨는 2018년 6월 서울 중구 소재 쇼핑몰로 가달라는 외국인 2명을 태웠습니다. 도착 후 미터기가 나타낸 요금은 4,200원. 하지만 승객들은 8,000원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A씨가 이들을 태우기 전에 이미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두 배에 달하는 바가지 요금을 씌운 겁니다. 현장에서 단속원이 이를 적발했고 서울시내 A씨에게 과태료 40만 원과 함께 택시기사 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부당 요금으로 두 번 행정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어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은 겁니다. 이에 A씨는 서울시장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A씨는 1만 원을 받고 5,000원을 거슬러 주었는데 승객이 3,000원을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가 바로 돌려줬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바가지 요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또 과거 비슷한 사례로 수차례 적발된 전략이 있다는 점에서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미터기에 의하지 않은 요금을 받는 행위는 택시발전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김동욱입니다. 인터넷을 둘러보다 보면 소액 대출 광고 흔하게 보실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사실은 불법 사금융이죠. 심지어 모두 불법인 통장 매매 광고까지 눈에 띕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금 까지 등장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통장을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한 인터넷 카페의 광고입니다. 개인 명의 통장을 대여해주면 사흘 만에 300만 원을 주겠다며 불법 통장 대여를 꼬득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돈을 빌려준다는 대부 업체도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지난해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올라와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불법 금융광고는 모두 만 1,900건에 달합니다. 한 해 전에 무려 9배나 됩니다. 지난해 발족한 시민감시단이 이 가운데 91% 가량을 적발해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이 중 가장 많았고 서류를 위조해 안 되는 대출을 되게 해준다거나 통장을 사고 판다는 광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짧은 기간 초고율의 이자를 챙기는 이른바 대리입금 광고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마수가 비싼 아이돌 콘서트표나 게임 아이템 구입 등을 원하는 청소년들에게까지 뻗친 겁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정식 등록업체인지 꼭 확인하고 서류 작성만으로 쉽게 대출해 준다거나 단기간 통장을 빌려주면 거액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소재형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핫키워드에 앞서 미리 두통약을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다소 머리 아픈 셈을 하게 될 테니까요. 회장님의 퇴직금이라 쓰고 마법의 계산법이라 읽는 핫키워드 지금 시작합니다. 핫키워드의 제목은 분명 회장님의 퇴직금인데 마법의 계산법이라 읽는다뇨. 그게 무슨 뜻인가요? 네. 그전에 박하연 아나운서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일반적인 직장인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알고 있으신가요? 네. 고용 플러스 진행자답게 그 정도 질문을 얼마든지 답할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자면 근속연수 1년당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 기준은 퇴직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 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눠서 계산하는데요. 다소 복잡한 셈법이지만 박하연 아나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속연수 1년당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적립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이렇게 적용되는 퇴직금 기준이 회장님에게는 다소 특별하게 적용되는데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윽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코오롱그룹에서 받은 질환의 보수는 455억 7,100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퇴직금만 41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4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니 상상을 뛰어넘는 금액이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첫 번째 이유는 5개 계열사에서 모두 퇴직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코오롱그룹의 모태인 코오롱인더에서 181억 원을 시작으로 코오롱글로텍에서 90억 원을, 코오롱글로벌에서 84억 원을 받으며 각 계열사마다 수십억 원씩 퇴직금을 받은 건데요. 그런데 한 곳당 수십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 자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전 회장이 이처럼 엄청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임원들은 높은 연봉에 지급 배수를 곱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이 전 회장은 코오롱인더에서 34년간 근무하며 한 달에 1억 3천만 원을 받으니 통상적이라면 퇴직금을 44억 2천만 원만 받아야 했지만 코오롱그룹의 내부 규정을 통해 이 전 회장에게 상여금의 지급 배수 4배를 적용하며 코오롱인더에서만 181억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정말 무서운 계산법이네요. 억 단위의 연봉이 수백억 원이 넘는 퇴직금으로 부풀려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일반 회사원과 달리 겸직까지 가능하니 곳곳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도 엄청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5년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국내 상장기업들은 임원들이 퇴직하면 대체로 근속 1년당 3개월치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 회장처럼 그보다 높은 배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환에 별세한 고 구본무 회장 역시 퇴직금을 지급 배수의 5배를 적용받아 약 21억여 원에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세 배수도 상당한 건데 이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도 있었군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상상도 못할 배수네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일부 퇴직 예정인 임원 중에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부터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안항공의 위기로 얼마 전 물러난 박삼구 회장은 예상 퇴직금이 최소 4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질환에는 2017년 물러난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회장직의 퇴직금으로 21억 9천4백만 원가량을 수령했는데요. 당시 경영 실패의 책임으로 지급이 보류가 된 상황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퇴직금을 받게 된 겁니다. 당시 박 전 회장의 월 평균 급여액 2천7백만 원 여기에 근속 기간을 13년 6개월로 계산한 뒤 직급별 지급률을 적용시켜 이 같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최근 불거진 기업들의 경영 악화 원인 중엔 도덕적 논란과 더불어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부실 경영에도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이름은 불명의 퇴직이지만 퇴직금만은 명예롭게 받을 수 있다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한번 여러분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십시오. 과연 얼마가 나오십니까? 회장님들은 부실 경영으로 일선에서 내려가도 퇴직금만은 두둑하게 받습니다. 이 퇴직금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이들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어드 안총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